근데 지금 가르친지라도 잘하니까 연습 끝난 거예요? 자, 도전! 도전하겠습니다 아, 재밌네 골프 재밌긴 자식아 여기서 넣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기회를 한 번 해요 셋어 잘해야겠다 형, 너무 왠... 형, 우측 봐야 돼, 우측 형 형, 우측 보라고 골프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런닝맨니까? 여기는 런닝맨인데 형 왼쪽 골이니까 너 조용히 해, 아니 그러지 말고 굳지라고 해, 굳지라고 그러지 말고 강찬이 형 발을 봐, 광찬이 형 발 강찬이 형 우측 봐야지, 우측 형 들어갈 수도 있어 자, 웃으면서 강찬이 형이 힘 조절만 되면 들어가겠다고 고마! 힘 조절만 되면 들어가겠다고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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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다, 땡겼으니까 택도 없네 세찬이 잘 친다며 아니, 얘가 뭐 잘 친다고 그러는데 잘 쳐요 잘 친다고 그러고 되게 잘 쳐 잘 쳐, 네가 원래 이렇게 또 양 씨 형제들이 잡게 뭘 또 친지 머리 좀 비켜줘야 되는데 네? 뭘 또 친지 깜짝이야 원래는 뒤에 라이가 없어졌는데 네, 뭐가 또 병이 있네 안아 멀리서 가야 돼 아니, 내가 멀리 있었던 덴데 멀리서 가야 돼 멀리서 가야 돼 내가 멀리서 가야 돼 뭐 비켜줄 필요는 없어요 비켜줄 필요 없다 개인전이니까 내가 멀리서 가야 돼 짱이다 그래 세찬이 형한테 진심이네 또 여기도 방향가 있는 거 같지 네 골프 부심이 있는 애들이 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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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너무 진지하다 네 오늘 여자친구도 못 나왔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퇴원하는 날 네가 지금 녹화를 하면 되니? 이렇게 멘탈이지 너도 인간이냐? 인간이냐 진짜? 당겼네 당겼어 이게 라이가 있어 라이가 있어 라이가 있어 누구야 다음 누구야? 나갈까? 국정에 국정에 10만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또 이미 자존심이 10만원은 무슨 우리 또 지엽적으로 안 보니까 아 이게 한 번씩 더 기해줘요 오 지금 좋아 좋다 좋다 이렇게 당겼죠? 아니 아니 그대로 그대로 야 지금 여자친구 자가격리 중인데 뭐하고 있어? 뚝배기 만들고 있지요 그래 여자친구 자가격리 땡겼어 뚝배기 만들고 있지요 땡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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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어 아니 어떻게 굴로 치냐 해보고 늘 이걸 뭐하러 하냐 치기 전에 잘 쳐야지 국진이 형 이게 저 앞에보다 훨씬 많네 앞에보다 훨씬 많네 무릎을 넣는게 아니 라이브 들어갔어 아니 리킥을 했어요 아니 리킥은 좀 그렇지 저는 이런 건 유괴 아닙니다 유괴하지 마세요 자 하세요 저 원래 이러고 있었어요 이건 친 거 아니에요? 다 쳤어요 아니 근데 왜 나 원래 이러고 있었어요 오케이 나는 나 원래 이러고 있었으니까 너 쳤어 의자 좋네 의자가 있네 라이 보여요? 의자가 있네 라이 보여요? 어 좋아 요쯤이지 요쯤 됐다 됐다 근데 이게 또 이런 행운이 있어요 얘가 너무 가까워 너무 너무 좀 서야될 것 같은데요 좀 슬까요? 네 네 저는 감독님 얘기 저는 아바타라고 생각하세요 국진이 형 국진이 형 국진이 형 딱 딱 딱 그렇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는 그리고 이 반달이 형을 알았어 아 진짜 내가 반달이야 반달이 반달이 반달 빨리 해 반달이 형 지금 지금 땅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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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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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측을 더 봐야 되나 보다 아깝지도 않았어 하면서도 당겨 하면서도 당겨 아깝지도 않았다고 아 너무 아깝다 아니 팀은 자꾸 다들 똑같이 당기냐 여기서 해야겠다 해봐 충분해 충분해 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또 원래 그래요 그래서 더 잘해요 원래 좀 뭐라고 아는 애들이 또 깔쭉거리다가 근데 너는 오늘 옷이 골프복이 아닌 거 아니냐 너무 가까워 아까 가르쳐주는데 잡았어요? 딱 맞춰야지 기억력이 딱 좋지는 않구나 면을 딱 거기에다가 진짜 기억력 없어요 야 누나 말 들어 누나 말 그래 들어 무릎은 그냥 더 펴도 돼요? 저 누나라고 해도 돼요? 그럼 누나는 돼 누나는 돼 누나는 돼 누나는 돼 누나한테 당연히 살짝 해봐 믿고 쳐 그대로 쳐 그대로 공보고 쳐 공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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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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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만 더 개 주면 안 돼요? 한 번씩만 더 개 주면 안 돼요? 한 번씩만 더 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줄 수도 없고 그래 네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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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만원씩 한 번 우리가 한 번. 저 한 번. 내가 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우리 저기 만원씩만 한 번 해줘요. 석티령 빼고. 무슨 사이라고 벌써 만원 내줘야 돼요? 그렇지. 오늘 첫날 봤는데요? 그렇지. 말 놓지 마요. 만원씩만. 저희 저 굴프가 너무 좋아졌어요. 만원씩만. 만원씩만 치자.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가볍게 해서 이긴 사람이. 그러시죠. 그거 어때요. 그래 그래 우선 3명 3명. 3명. 3명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가위베베 해봐. 우선 가위 공표 형 가위베베 먼저 하고. 뒤집어라 오파라해서. 같은 거 하는 사람이 하자. 가위베베 하나 자네. 같은 거 3명 나오는 사람. 같은 거 3명 나오는 사람. 같은 거 3명 나오는 사람. 같은 거 3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은 거 3명. 뒤집어라 오파라. 뒤집어라 오파라. 4명 끝났으니까. 3명은 아웃. 같은 거 3명 다 뜯었어 일단 뜯었어 4명 깊었어 4명 깊었어 같은 거 3명 나온 거 까지 여기서 1명 떨어지는 거지 3명한테만 기회를 줄 거야 선생님 이거 보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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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줘 사인을 줘 안했어? 가위바위보 안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2대2 아니야 둘째 한 명이야 됐어 2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개 야 도장들만 맞았어? 오케이 도장들만 맞는데 오케이 3만원 오케이 3명 아 늦겠어 응원에 늦겠어 아 늦겠어 안 돼 안 돼 아이 씨 빠지세요 나 근데 10만원이라도 해야겠다 그치? 형 앞에서 할래 10만원 있고 없고 너무나 나야겠어 근데 이 거리가 쉽지 않아 야 약하게 10만원을 하냐 10만원을 하냐 가 가 가 형 나 10만원 할 거예요 가 가 볼게 가 볼게 빨리 좀 해라 아유 빨리 좀 해라 아유 아유 되게 소심해지고 되게 소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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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르는 짧게 친다 좋네 좋네 시원시원하게 해라 시원시원하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이게 이게 쫄리거든 시원하게 해 좀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진짜 같이 기다리기 싫다 우와 됐다 기다리기 싫다 우와 됐다 에이 세다 에이 세다 에이 세다 야 야 저러고 못 넣으면 얼마나 창피해 근데 유거리가 또 쉽지 않아 아 왜 왜 이거 룰이죠 룰 아니 그래 안 줘도 돼 내 돈이잖아 내 맘대로 쓸 거잖아 틀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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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10만원 틀어놨다 됐다 10만원 됐다 10만원 자 세찬 씨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예스 자 그럼 저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줄 수도 있죠 아 형 나도 줄 수 있대요 형 아 진짜? 형 나도 이제 기회 형 쳤어 야 너 만원 갚아 에이 감독님 만원 갚으라니 형 야 갚아야지 그건 아니 그러니깐 감독님 빨리 갚아 제가 돈 없을 때 널 좀 해준 거잖아 그럼 세찬아 갚어 빨리 어 그냥 형한테 투자를 해 갚어 빨리 그치 형이 넣으면 널 줄게 갚고 투자를 하라고 저분한테 아니 야 국민용웅이 만원가 아니 일단 알을 봐둘게요 너 여기 쉬워 어려워 야 줘라 줘 아 줄 필요 없어 저 줄 안 돼요 아싸 투자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다 다 똑같이 이제 공평하죠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해보세요 아 진짜? 네 공평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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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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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내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네 야 유국진 유국진 아 됐어 저게 10이고 20이면 할만해 살살 살살 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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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하라고 했잖아요 아 아 이번에 완전 들어간 건데 아 힘이 너무 썼어요 아 골프 너무 재밌네 아니 이 형들 미쳤잖아 야 이거 오프닝 게임이에요 이거 3만원 4 줘요 4 OK OK 나도 이제 아무런 거 없어요 형 10만원이에요 이 형들 오프닝 게임에 미쳤네 미쳤어 왼쪽 왼쪽 봐야 줘요 됐다 됐다 왼쪽 왼쪽 봐야 줘요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진짜 했어 나와요 나이스 아저씨 공평해요 형 앞에서 해 그냥. 죽어도 14만원. 그래야 너네 4만원 주지. 얘한테 만원 껐어. 형 앞에서 해. 그래야 너한테 3만원 주지. 아니 이 형 깡패야 이 형. 내가 그래도 10만원은 남아야지. 형 형네는 나한테 할머니 줘야 돼요. 아까보다 소프트하게. 아까 딱 줬어. 기회를 두 번 정도 씁니다. 아이구야. 왜 자꾸 땡겨. 택도 없네 택도 없어. 세 세 세 세 세. 왜 자꾸 땡겨. 택도 없네 택도 없어. 땡겼어. 아유 택도 없네. 감독님도 점점 짜증 쫓네. 짱 나지 짱 나지. 10을 할까. 야 10이 하자.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아까 살짝 옆으로. 빨리 해라. 형이 벗글었어. 그냥 할게 그냥 할게. 다 우측 봐.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약간 오른쪽. 오른쪽. 내가 마지막 기회다. 아니 왜 형 이렇게 결정을 해. 우리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 없잖아. 아니 그렇긴 하지. 오프닝 게임이 오프닝 게임. 야 이거 뭐 너 파팅하는 게 시청률이 얼마나 들으면 되겠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런 거. 그냥 필드 나가면 계속 옆에서. 야 이런 건 모르겠다. 이런 건 모르겠다. 원래는 안 되죠. 이런 건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지인들끼리는 해요. 오른쪽 살짝 오른쪽. 우측 봐야 해. 오케이 봐야겠다. 됐다. 세냐? 됐어요. 종국이 형. 됐다. 세냐? 됐어요. 종국이 형.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화전 미션 결과. 5개인데? 돈들을 각자 얻으셨고요. 이 돈은 앞으로 이제 유용하게 되고. 세리 감독님이 계속. 죄송합니다. 이쁘게. 그럼 한번 더.